네. 블루캠프 오늘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임기 마지막 날이 29일이죠? 네. 29일까지. 의원님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셨기 때문에 29일이 되면 국회를 떠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심경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이제 정치를 제가 25년간 했고 그중에 현역 국회의원을 16년 했는데요. 네. 애초에 출발했을 때의 각오했던 그런 소임을 다 했는가 하는 그런 회안도 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는 홀가분함도 좀 있고 말 그대로 시원과 섭섭이 같이 교체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 굉장히 넘치는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제가 결단하고 제가 선택해서 그만두는 거라서 훨씬 더 마음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그때 불출마 선언하신 게 21년 아닌가요? 22년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21년인가. 네. 그거 어간인데. 후에 안 왔어요? 네. 저는 이건 굉장히 오래 고민했던 거고요. 출발할 때부터 저는 너무 오래 있지 않겠다. 내 역할을 다 하면 내가 먼저 털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되게 홀가분합니다. 그런데 전개 은퇴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속 저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후 지금 어떤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거 어떻게 설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이한열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취임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재정이 많이 악화돼서 이한열 기념사업회를 위해서 한 2년 정도 노력을 좀 해서 좀 열심히 지금 후원금 모으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열 기념사업회는 저한테는 약간 의무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활동을 좀 주력할 생각이고요. 특별한 인연이신 건 다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책도 좀 쓰고 강연도 좀 하고 가끔 이렇게 방송도 나오고 해서 나름대로 저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가끔 방송 나오는데 시선집중은 몇 순위인가요? 글쎄요. 별로 이렇게 앞순위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세요 지금. 그냥 농담이 미치고 시선집중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가끔 나오고 있어요. 0순위라고 하셔야지. 지금 책 얘기 잠깐 하시는데 조만간 책을 출간하시는 걸로 들었는데 제목이 민주당 1999에서 2024.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민주당의 당원도 권리당원만 한 150만 되고요. 또 일반 당원까지 법만 300만 되고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국회의원들 계시지만 실제로 민주당의 역사를 제대로 꿰뚫고 있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9년도에 정치를 시작했으니까 우상호가 경험한 민주당의 역사를 서술한 것이다. 정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뒷얘기들도 담아서 오늘날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탄생하게 됐고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사반색의 역사네요.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보니까 대변인도 한 8번 하고 원회대표 비상대책위원장 이렇게 하면서 모든 민주당의 역사 현장에 지난 25년간 제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관련 질문도 좀 해서 좀 들을 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무튼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이런 게 궁금해서. 비하인드 스토리도 몇 개 있습니다. 뉴스까지 닮아는 게 좀 있습니다. 뉴스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래요? 당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기서 하나만 공개하셔도 됩니다. 너무 박전하시다. 오늘 왜 이러실까. 출연자들이다. 알겠습니다. 현안 얘기도 좀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이 있었고 경선 결과가 나오니까 당원들이 상당히 거세게 반발을 했습니다. 일단 이 현상은 어떻게 지켜보십니까? 총평을 좀 해 주신다면. 좀 이례적이죠. 사실 물론 당원들 입장에서는 김진표 의장 재임 기간 중에 뭔가 좀 시원하게 일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 다음 국회의장은 조금 더 개혁적이고 조금 더 저돌적인 이런 의장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국회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당원들의 관심이 높았던 적이 처음이어서 저도 좀 이례적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결과를 놓고 보이는 반응들 보고서는 조금 저는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신 분이 나쁜 사람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원하는 사람이 안 된 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그렇다고 해서 당선된 사람이 되게 그러면 또 민주당의 정체성을 위반할 사람은 아닌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례적이다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반발의 파편이 의원님한테도 튀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저는 국회의원 당선자도 아니어서 투표권도 없었고 이번에 특별히 누구가 돼야 된다고 선거운동을 하지도 못했는데 왜 저한테 서운해하실까? 제가 방송에서 했던 얘기 때문일 텐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서열 2위를 당대표는 원내대표가 정리하는 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신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삼김시대는 당대표나 당총재가 국회의장 후보를 지명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건배사할 때 당총재에게 감사의 건배사를 한 적도 있어요. 그랬네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민주정당으로서의 당내 민주주의를 구현하면서 적어도 국회의장, 부의장, 후보에 대해서만큼은 당대표가 지명하지 않도록 한다. 하는 그 일종의 규칙을, 원칙을 세웠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 따르면 원내대표나 당대표와 가까우신 분들이 구도정리를 했다. 보도가 되니까 그거는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왔던 규칙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관례가 아니다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지 특종 후보를 제가 지지하거나 비토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도 약간 당황했어요. 저한테 항의 문자가 들어올 때 내가 무슨 투표권도 없고 누구를 할 수가 있는 위치가 아닌데 왜 갑자기 제가 공적이 됐는지 알겠습니다. 그럼 연결되는 문제인데 아무튼 이게 당원들이 반발하니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했냐면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 비율은 몇 퍼센트 이건 둘째치고 이런 주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표현할까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당직은 당원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대표, 최고위원, 시도상 위원장 이런 당직이기 때문에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게 맞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를 뽑을 때는 민심을 반영합니다. 그건 국민들이 어떤 후보를 좋아할 건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세 번째 원내정당,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당이 오랫동안 정착해온 일종의 선출 과정의 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민주당이 오랫동안 지난 20, 20년간 가져오면서 만들었던 이 원칙. 오랜 토론과 그래서 이것은 지키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당원들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당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내 체제가 사실은 좀 불비합니다. 저는 민주당이 소위 말하면 플랫폼 정당. 그러니까 당원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수렴하고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이 이 당원들에게 아쉬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당에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할 통로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선거의 4%를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소심하는 당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의 의견 의사들과 반영되고 있느냐. 당의 운영에. 그런 측면들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좀 만들어야 되고요.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가만히 보면 중앙당은 오프라인 정당입니다. 온라인 정당이 아니에요. 아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구조 자체 설계를 수많은 백만 넘는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당을 들여다보고 또 당에 대한 의견을 표출하고 그것이 수렴되어서 일부 반영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어제 나온 얘기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당 사무처에 당원 주권국을 신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저는 그건 상관없다고 봐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통로를 만들겠다고 하는 의사는 좋은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건 당원 주권국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건 시스템 변화가 아니고 생생내기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사실은 저는 당원이 기본적으로 온라인 정당으로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시스템이 온라인 정당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당원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는 정도 말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당원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고 그걸 그냥 쭉. 이거는 25년 전에도 했던 거예요. 그렇죠. 20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이미 핸드폰으로 수없이 많은 정보를 체크하고 또 수없이 많은 SNS를 통해서 자기들의 의견들을 공유하고 있는데 당은 절대 수렴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당원 청원 제도를 제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만들었는데요. 몇만 명 이상이면 반응하게 하는 정도인데 원래 그건 거기서 끝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청년위원회가 있다. 당 청년위원회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당 청년위원장과 각 지구당 혹은 시도당 청년위원장들끼리 모여서 많아야 100명 정도 회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의 청년 당원이 몇만입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익을 안 바꾸고 청년위원회, 여성위원회 다 그래요. 오프라인 정당을 온라인 정당으로 변하지 않으면 당원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수렴할 데가 없어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넘어갔으면 아까 아껴놨던 질문이 뭐냐면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소추할 때 민주당의 원내대표이셨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야권에서 탄핵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인사도 그 얘기를 입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때 2016년 겨울의 그때의 분위기에 기초해서 볼 때 지금의 현상과 조금이라도 어떤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지금 꺼내고 있는 탄핵 이야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똑바로 하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고 그러나 그 경고를 계속해서 어기고 심각한 헌법 위반 사유나 법률 위반 사유가 발생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현재 민주당이 그걸 그러면 당론으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단계이냐 그건 아니죠.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똑바로 운영하라고 하는 경고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은 22대 당선자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된다 안 된다 말하기는 좀 어려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이런 시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16년 탄핵소추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 새누리당이죠.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의 이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탄핵 대리에 합류했기 때문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성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국민의힘에서 몇 표가 나오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게 그거가 폐기로 가느냐 아니면 살아남느냐 어떤 일은 당장의 어떤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지만 이탈표 현상을 보면서 결국은 2016년과 오버랩되는 현상이 흐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꼭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가령 2016년도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워낙 사실로 확인된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국정농단과 비리와 이런 것들이 점철되면서 그것을 확인한 새누리당 의원들이 우리가 우리 당의 대통령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이후에 생겨진 일이거든요. 그전에는 제가 그 문제를 아무리 제기해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럴 리가 없다. 반신반의 했었어요. 그러나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또 그 농단의 사안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조차도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구나라는 걸 확인하면서 이반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데 아직은 2016년도 수준에서 그때 60명 정도가 그랬죠. 한에게 산성했기 때문에 그런 새누리당 의원의 절반이거든요. 아직은 그런 수준까지 가 있지 않다. 아무튼 다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문제의 수준이 싹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제가 만났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두 가지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해요. 어떤 점인데요? 최상병 문제를 대통령실이 잘못 다뤘다. 왜 그런 수사에 관여해서 왜 이렇게 사단을 키웠느냐. 왜 그런 문제에 대통령이 경로하게 만들었느냐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 김건희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도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바로잡아야 된다. 총선에서 이렇게 심판받고도 왜 바로잡지 않느냐는 불만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바로잡으라는 노력에 대한 그런 요청이지. 지금은 촉구죠.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려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의원님의 촉으로 지금 제 표결에서 이탈병이 꽤 나올 수도 있다고 보세요? 꽤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최상병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 문제는 잘못하면 이게 대통령과 관련된 문제니까 좀 보호하려는 태도가 있는 의원들도 꽤 많아요. 국민의힘 내에. 그런데 아니 해병대 사단장 한 명 때문에 왜 이렇게 난리 쳐서 총선에서 이렇게 심판받아야 되느냐는 불만이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높죠. 당연히. 아니 사단장 투스타 아닙니까? 뭐 대단하다고 이 정권의 명언까지 걸고 지켜야 되느냐. 그런 불만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 의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보면 사단장의 잘못한 지시로 억울한 희생이 있다는 것도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왜 이 문제를 그렇게 골게 끌고 가고 왜 이걸 정권의 문제로 비화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원들이 많고 다만 이 문제 때문에 또 대통령에게 큰 타격을 줄 거냐 하는 고민을 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 3명 아닙니까? 그렇죠. 공개적으로 3명이 말할 정도면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찬성 표결하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고 말이죠. 앞으로는 두 자릿수도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두 자릿수. 시간에 대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제 방송 출연 계획도 있다고 하셨으니까 몇 순위라고요? 시선집중이? 제가 뭐 근데 앞으로 무슨 정치에 대한 많은 정보가 많이 있겠습니까? 가끔 가끔 출연해서 해안이 있잖아요.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우상호 민유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